951번 문제입니다. 서울역에 가서 1호선으로 갈아타세요. 952번 문제입니다. 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네요. 회실까지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야겠어요. 네? 20층까지요? 저는 다리가 아파서 계단으로 못 가요. 고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한 시간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럼 근처 식당에서 점심 먹고 다시 와요. 알았어요. 점심 먹으러 갑시다. 953번 문제입니다. 어제 음악회에 가셨지요?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는 있었는데 우리 좌석이 너무 뒤쪽이어서 가수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네. 자리가 없어서 서서 구경한 사람도 많았어요. 몇 시간이나 공연을 했어요? 세 시간이나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어요. 아마 그 가수도 피곤했을 거예요. 954번 문제입니다. 어제 한국 친구랑 같이 식당에 가서 불닭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굉장히 매웠어요. 어떤 음식이에요? 닭고기를 양념해서 구워 먹는 음식인데 얼마나 매운지 입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물을 계속 마시면서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을 계속 마시면서 먹었는데 한국 친구는 물도 마시지 않고 잘 먹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음식 중에도 짜고 매운 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955번 문제입니다. 왜 귀마개를 안 하셨어요? 시끄럽지 않아요? 조금 시끄럽지만 괜찮아요. 안 돼요. 여기서 일할 때는 귀마개를 꼭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마스크는 안 해도 되지요? 아니요. 작업장에는 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도 써야 해요. 다른 주의사항은 없습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일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956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뭐 해요? 한 달 동안 쓴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어요. 가계부가 뭐예요? 생활하면서 쓴 돈을 적어놓는 공책이에요. 그럼 이번 달은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썼어요? 식비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지수 씨는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써요? 저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사는 데에 돈을 많이 써요. 여행도 자주 가고요. 문화생활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군요. 저는 이번 달에는 식비 다음으로 교통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으로 문화생활비를 많이 썼고요. 인터넷 사용요금과 휴대전화요금이 그 다음이고요. 957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외국인 근로자 센터지요? 거기서 한국말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까? 네, 배울 수 있습니다. 직접 배우시려고요? 아니요. 제가 아니고 제 남편이 배우고 싶어해요. 남편은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아, 네. 남편분이 한국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고 제가 한글을 가르쳐 주어서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럼 초급반 수업을 들으셔야 할 것 같군요. 초급반 수업은 언제 있습니까? 평일에는 오전, 주말에는 오후에 수업이 있습니다. 아저씨, 이 수박 하나에 얼마예요? 그 큰 건 2만 원이고, 뒤쪽에 있는 작은 건 1만 5천 원입니다. 큰 거 두 통 살 건데요. 집으로 배달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요. 한 시간 후에 배달이 가능한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서울 아파트 101동, 205호입니다. 959번 문제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와요? 전에는 버스로 다녔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 요즘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오토바이를 사셨어요? 비싸지 않아요? 새것은 비싸지요. 그래서 저는 중고 오토바이를 샀어요. 그래요? 어떻게 알고 샀어요? 생활정보지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샀어요. 저도 중고 자전거를 한 대 사려고 하는데, 그 신문을 이용해야겠네요. 960번 문제입니다. 어떤 집을 찾으세요? 두 사람이 쓸 집을 찾고 있어요. 방, 부엌, 화장실이 있으면 돼요. 아, 마침 좋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사는 빌라인데, 5층 건물에 4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좀 불편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하철역에서는 가까워요? 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집값은 어떻게 돼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그 집을 좀 보여주세요. 그 집을 찾으세요. 이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집을 가볍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집을 찾고 싶어요. 그 집을 찾고 싶어요. 그 집을 찾고 싶어요. 이 집을 찾고 싶어요. 그 집을 찾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